자, 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터들님이랑 시동을 거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좌측 깜빡이 켜고, 좌우 안전 확인하시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5m 가면 껐다가 다시 2초 뒤에 깜빡이 켭니다. 자, 반석을 주의하면서, 올라오는 차 주의하면서. 경사로가 좀 심한 내리막이죠? 불법 주행차 있죠? 주의하시고. 자, 여기 40km 구간이지만 40km 이상 속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150m 달렸지만 아직 좌측 깜빡이 켜지 마시고요. 마지막 멘트, 70m에서 좌회전입니다 멘트 나오면 그때 깜빡이 켜겠습니다. 방지턱 보이죠? 방지턱은 30km 미만으로 넘으시고요. 그리고 공사구간 출차 나오는 차. 좌회전입니다 멘트 나오면 좌측 깜빡이 켜고. 여기는 공사구간 차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수신호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뭐 없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불포중차 있죠? 자, 여기 일시정지선에 한번 정지해야 됩니다. 정지하고 보조고를 보고 주의하시고. 10초 이상 걸릴 것 같으면 중립되시고. 10초 안 걸리면 진행. 3초 정도 정지했다 간다 생각하십시오. 자, 택시 오고 있죠? 멈추면 중립. 10초 걸릴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수신호 따라서. 자, 여기는 40km 구간이니까 주의하시고요. 횡단보도 사람 없죠? 없으면 정지할 필요 없습니다. 서행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있으면 정지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자, 꼬리물게 하면 안되니까 정지. 자, 앞에 차가 움직이는 거 보고. 이제 기어 놓고 출발. 우측간 빨리 켜고요. 여기도 횡단보도 조심하셔야 돼요. 앞에 교통의 흐름을 보고. 차가 움직이는 거 보고 이렇게 따라 붙는 겁니다. 멈추면 중립. 특히 여기 횡단보도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시내버스가 수면은 시내버스 사이로 뒤로 앞으로 사람들이 막 건너가닙니다. 이때 건너가 있는데 가면 그냥 바로 시작되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브레이크만 떼면 되죠. 앞에 당기면. 이렇게. 다시 중립. 이렇게 당길때도 좌우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내 앞으로 건넬 수도 있어요. 하여튼 차가 움직인다. 멈췄다 움직인다. 생각하면 무조건 좌우 확인하세요. 보시면 앞에 사람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횡단보도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멈췄다 출발 때 항상 좌우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좌우 확인하고 브레이크만 뗍니다. 자, 건너는 사람 없죠. 한번 정지했다가 좌우 확인 출발. 꼬리물기 조심. 초록불 바뀌었네요. 그럼 따라 붙어도 되겠죠. 여기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초록불이니까 진행 가능하죠. 차량 없고요. 돌면서. 바로 여기 2차로로 들어옵니다. 여기는 바로 2차로 들어와도 될 거예요 아마. 감독관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3차로 들어왔다가 깜빡이 켜고 이리로 나올 수가 없어요. 못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그냥 2차로 들어가도 되는지 꼭 물어보십시오.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립 눈으로 잊지 말고요. 다만 선을 물고 들어오면 간점이겠죠. 저처럼 횡단보도 뒤에서 횡단보도 뒤에서 쭉 도로가 2차로가 더 앞 뒤에 있잖아요. 더 뒤에 있으니까 좀 더 나와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깜빡이 일부러 껄 필요 없습니다. 핸들 원위치 돌리면 꺼집니다. 이때 끄고 싶으면 그냥 핸들만 이렇게 돌려주면 꺼집니다. 이렇게 차 똑바로 해주면 자 이 부분 꼭 물어보십시오. 이때 돌면서 바로 2차로 들어가도 되는지 된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잘 하셔야 돼요. 3차로 물고 들어오면 그냥 감점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제가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을 했는데 만약에 2차로 바로 들어올 때 좌측 깜빡이 켜야 되나 이것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쨌든 진로 변경이긴 하죠. 그래서 바로 좌측을 돌면서 좌측을 키는 게 맞는지 그거는 물어보십시오. 저는 아직 우회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측 깜빡이 켜고 바로 2차로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감독 간의 시험장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하다보면 또 좌측 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좌측 직진 빨간 패따라 버스 위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여기서 나오겠죠. 아니면 반대쪽에서 나오든지 나옵니다. 40km 이상 유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50km 우한이니까 주의하시고요. 60km 넘게. 네. 네.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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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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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초록불이라도 걸릴 수 있다는 생각에 주의해서 진행합니다. 왼쪽 차로 직진 안되죠? 옮기면 안되겠죠? 계속 이 가운데 차로로 진행하십시오. 신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주의하면서 가셔야 돼요. 통과. 앞에서 빨간불이기 때문에. 멈추면 중립. 500m 유턴. 저 앞에 중간에 교차로가 있어요. 500m 듣고 왼쪽으로 옮기시면 안됩니다. 도로가 직진이 안될 수 있습니다. 기어 넣고 출발 500m 나왔지만 왼쪽으로 옮기시면 안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턴할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신호입니다. 자 유턴 나왔죠. 여기서 깜빡이 미리 켜시고 진로 변경해야 되니까 이때도 마찬가지 왼쪽 안전하긴 하셔야 되요. 왼쪽 안전하긴 하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야 되겠죠. 브레이크 우회전 나오는 차에 주의 자 돌리면서 3차로로 진행합니다. 자 왼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깜빡이 미리 켜시고 30m 진행하시고 옆에 차 있으면 약간 속도를 낮춥니다. 그리고 먼저 보내고 들어가야 되겠죠. 뒤에 자리가 비었으니까 계속 옮깁니다. 자 다 들어왔으면 이제 깜빡이 꺼주시고 앞차의 뒷바퀴가 살짝 보이게 중립 자 기어 넣고 출발 출발 택시 뒷바퀴 여기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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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측으로 깜빡이 꺼졌죠? 정렬 매트 나오면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그 다음에 정지 신으시고 주차부를 걸리고 시동 끄면 끝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십시오 화이팅!